안녕하세요. 바오세미입니다. 2023년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. 이것이 지금 뭐느냐 하면 칸나 구근입니다. 칸나 구근 심어놓은게 엄청 꽃도 예쁘게 한 3미터 정도 자라가면서 꽃도 예쁘게 피었구요. 이제 얼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구근은 캐야지 됩니다. 이거 구근 하나에서 이렇게 구근 싹이 많이 퍼져요. 그냥 엄청도 많이 퍼진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심어놓은게 지금 해마다 구근 캐서 심어놓는게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에서 7년 지나면 구근 싹이 거의 한 30개 40개는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있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국화꽃이 피기 시작했어요. 국화꽃도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국화 키우기를 하는데 꽃이 예쁘게 피어있답니다. 이거 은근히 국화꽃 적심만 잘하면 은근히 예쁘게 볼 수가 있어요. 얼똥 준비하느냐고 요즘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바쁘답니다. 설이도 한번 내린 것 같구요. 이 화분들도 다 실내로 들여놔야 화분은 실내로 들여놔야 돼요. 재란원 같은 거는 겨울에 얼어죽기 때문에 다 실내로 들여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바퀴 삥 돌면서 목요일은 항상 서부노인 복지관 라인댄스 수업가는 날입니다. 여기 칸나도 다 이렇게 캘라고 잎사귀는 다 뽑고 그 다음에 여기 구근 캘라고 칸나가 이쪽저쪽으로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. 하우스에도 심어놓고 여기에도 심어놓고 여기도 칸나 저기도 칸나 엄청 많은데 구근 캘려고 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. 이쪽은 이제 장미서부터 쭉 얼떵 준비 이쪽도 칸나 구근 이제 캘려고 이거 한뿌리에서 이렇게나 많이 구근이 생기는 거랍니다. 아 쌤이야 우리 쌤이가 열심히 밥을 오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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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먹고 있네요. 꼬리 살랑살랑 흘러면서 쌤이야 여기로 엄마를 쳐다보세요.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우리 쌤이가 그래서 영상 인증사 찍으면서 텃밭 농사에 재밌어요. 시골집에서 이렇게 텃밭 농사 바꾸면서 하는 거 영상 3분 영상으로 오늘도 찍으면서 제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건 왜 이쪽으로 가느냐 하면 하우스에 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아직 꽃을 때를 안 뽑아서 그래서 여기도 우산나무 밑에도 다 정리를 해줬고요. 겨울 얼떵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척척척척 다 알려도 이제 구근이로 캐야지 돼요. 꽃은 예쁘게 피고 그리고 나의 얼떵 호박스에서부터 또 글라디올라스도 이렇게 캐서 구근이로 보관 이쪽도 다 글라디올라스 구근 이쪽도 다 구글라디올라스 구근 원래 이제 구근이로 캐서 잘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심는 거랍니다. 호박도 매토로박도 이렇게나 많이 싹 여기에 매토로박이 하얗게 분이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랍니다. 그리고 이쪽에 있던 할미꽃모종은 바티로 텃밭이로 옮겼어요. 옮기는 중이랍니다. 지금도 열심히 옮기고요. 다할리아도 구근 색상결로 다 분리해서 그러고 보니 이쪽도 칸나가 많아요. 칸나는 여기도 칸나 저기도 칸나 이게 다 구근이에요. 잘만 보관하면 내년에 또 200개 200개 300개 심을 수 있는 거랍니다. 할미꽃모종은 이쪽으로 배추는 땡땡하게 배추 한 200개 심어놨더니 뽑아서 열폭이 심어보기 뽑아서 미리미리 김장을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답니다. 이쪽에 텃밭에 바지랑 토마토랑 넝쿨 거두면서 이쪽으로 할미꽃모종을 옮겼습니다. 여기서 이곳에서 겨울을 날거에요. 쫙 한바퀴 돌면서 여기는 제가 야생달래 씨를 뿌려놨어요. 그래서 봄이면 이쪽에 야생달래가 쭉 날거랍니다. 은행나무도 쫙쫙 와 하나 좀 앓고 목요일의 기쁨입니다. 끝! 영상 끝! 안녕! 바오샘이입니다. 와 싸기 상상아 요거는 꽃무르 석산아 싸기인데요. 꽃 예쁘게 9월달에 봤는데 요렇게 싸기로다가 요렇게 났어요. 바오샘이 농업입니다. 철컥! 2023년 11월 9일 바오샘이 농업에서 얼똥 준비하면서 오전 시간 보냅니다. 영상 끝! byeCómo zie 가 내 Horro boat 지나가 esser 셔서 감사합니다.